중앙일보 중앙일보 같은 큰 언론사에서 듀얼픽스라는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이런 상을 주신 것 같고요 이 기술이 좀 더 발전하고 좀 더 안전하고 훌륭한 결과를 낼 수 있는 수술이 되도록 정진하는 TS성형외과가 되겠습니다 중앙일보 후원 2021 태큐밴드 대상 1위 성형외과 안면 윤곽 부문 TS성형외과 수상자 대표 민상균 의사는 무수한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받은 태큐밴드로서 공문을 인정받아 중앙일보가 후원하는 2021 태큐밴드 대상 1위로 선정될 때 이상장관 토피를 수용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특허수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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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